태국에서 천령에 달하는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사가 12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북부 피싸눌룩주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피해 소년과 어머니에게 각각 우리 돈 6,400만 원과 2,8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2살 교사는 모델 에이전시 대표와 공모해 아동을 상대로 그루밍과 성폭행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루밍은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는 화장실과 시청각실 등에서 아동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